맥주 많이 마셔서 맥주병 오빠였네 이름이랑 행동이랑 똑같으니 외계인 같아 괜찮아 입은 후에 차를 그리면 해결 끝 나와라 자동차 그리고 나는 운전면허도 없단 말이야 아 그럼 안되면 되잖아 과일을 먹어라 아 고마워 흥냥 이 과일들을 어디서 구했어? 저기 있는 산에서 따왔어 허리 고파서 따느라 힘들었겠다 누가 나를 밀었어 내가 밀었어 갑자기 왜 밀어?